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265회. 2018년 3월 22일. 정치권과도 노동계와도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던 한 제빵사. 그리고 먼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던 많은 동료들의 삶이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이야기. 파리바게트 노조 설립 스토리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실로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파리바게트 노조 지회장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끔 뵐까 합니다. 노조 활동을 고려 중인 많은 노동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 4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영호남의 눈이 온 춘분 주간의 인사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65회입니다.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오늘도 윤세민 에디터가 옆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저 집에서 나올 때 우산 들고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지금 없네요. 코레일은 우산 장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을지 알고 있거든요. 제목에서 보신 대로 인트로에서 들으신 대로 오늘은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의 파리바게트 지회의 임종린 지회장을 오랜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시고 계실 것이고요. 근데 앞으로도 가끔 뵐까 하는 거예요. 네. 지회장님 의사는 물어보신 거예요? 어 아니요. 이런 건 겁내 하시는 분이잖아요. 왜냐면요. 이분은 이제 노조 전임자거든요. 어머. 네. 그래서 이제 빵 안 만들어요. 당분간. 아니 무슨 레벨업이 그렇게 빨라요? 그렇죠. 화성노조 사무실에 갔더니 가운데 회의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손님을 맞으려고 앉아 계신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갈 때 보니까 본인 자리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여긴데요. 방금 들어왔구나.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책상 필요 없다 그랬다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여기에. 뉴스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이상한 그림 찾기입니다. YTN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노사가 양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 전환에 전격 합의한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주 파리크라상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사들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설립된 상생기업 회피 파트너즈는 사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16.4% 올리고 복리후생은 가맹본부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 사태는 4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00여 명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천만원씩 과태료 162억 7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결로 파리바게뜨는 거액의 과태료를 피할 전망입니다. 극적으로 타결된 파리바게뜨 사태는 비슷한 불법 파견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 겨울에 저희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1월 11일에 나왔던 방금 들으신 YTN의 취재 내용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타결됐다, 잘됐다,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들 여기저기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아니, 직고용을 하라고 했는데 자회사는 또 왜 만들어? 아니, 상생을 하고 싶으면 지가 상생하면 되지 상생을 위한 자회사는 왜 만들어? 그렇죠. 그리고 타결 내용에 그 자회사에 이름 바꾸는 건 왜 있어? 해피란 단어가 구리다고 누가 뭐라 그랬나? 원래 이 해피 파트너즈 자회사 안을 내놨을 때 사측에서 노조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여기에 전에 아웃소칭 업체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건데 이 지분이 빠지는 쪽으로 타결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줘야 한다는, 줘야 하는 임금을 안 주는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왜 임금을 올린다 그래? 그렇죠. 기업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간만에 파리바게트 검색을 몇 번 해봤는데요. 일단 네이버에 파리바게트까지 쳐봤어요. 연간검색어가 파리바게트 케이크 영업시간, 파리바게트 화이트데이, 파리바게트 빵 추천이라고 떠요. 노동 관련된 이슈는 검색어로 안 뜹니다. 그래서 구글에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파리바게트까지 검색을 하면 파리바게트 노사협의, 파리바게트 노조. 그거부터 나와요. 파리바게트 협약이라고 연간검색어가 나와요. 그거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은 제 입장에서는, 얘기를 이미 들어본 제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한국노총 없었는데? 네. 갑자기 왜 들어왔어? 나중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시죠. 기자 수첩, 대명제에서 벗어난 파리바게트 노조. 쿠키뉴스 모 기자의 논평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역시 극적 타결이라는 단어가 온 언론을 뒤엎고 있던 같은 날 1월 11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노조는 노동조업의 준말로 노동조건의 개선과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즉, 노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이권이다. 파리바게트 직고용 사태에서 노노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와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역시 마찬가지로 제빵기사의 이권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됐다. 원래 없던 한국노총의 노조가 하나 생겼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직접 관계자한테 물어보지 않아도요. 노조는 근로자의 이권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움직인다. 범사회적 응원과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것도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일반 근로자들을 위해 투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차례 진행된 파리바게트 본사와 한노총, 민노총의 간담회에서 노조의 입장은 이러한 대명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3차 간담회에서 파리바게트 본사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요구한 해피파트너즈 자회사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해피파트너즈는 본사가 직접 고용 대안을 위해 만든 본사, 제빵기사, 협력업체 합작법입니다. 아무튼 이게 웃어 죽겠다니까요 저는. 대안이 왜 필요한데? 현재까지 전체 제빵기사 5,400여 명 중 80%인 4,000여 명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파트너즈가 자회사화되려면 본사 지분이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본사 비중이 높아져 책임도 커지게 된다. 현재 해피파트너즈 형태보다 본사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금물살을 타툰 협상은 민노총이 협상장을 이탈하면서 무효로 돌아갔다. 민노총은 불법 파견 논란에 불씨가 된 협력업체가 해피파트너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법인 설립을 요구했다. 또한 자회사가 제빵기사를 채용할 경우 즉시 임금과 복지를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근로자의 80%가 가입한 해피파트너즈를 인정할 수 없으니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본사는 한발 양보했고 한노총은 반보 물러섰다. 사측에서는 한노총의 제안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한노총은 자회사와 요구는 동일하되 임금의 경우는 2년간 서서히 맞춰가고 복지는 즉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노조의 대승은 아니어도 노동자의 이권 신장이라는 명제에 충족할 만한 결과다. 민노총은 판을 깨트렸다. 같은 날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된 제빵기사들도 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민노총의 해피파트너즈 폐업 요구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이 촉발한 삼노 갈등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자, 삼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 순식간에 노조가 3개가 생겼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양보가 없다면 제빵기사들의 이권대변이라는 대명제는 더욱 옅어질 수밖에 없다. 시사PD는요. 천번도 더 본 진행 과정입니다. 어떤 부분이세요? 노조가 싸워요. 안 싸우는 다른 노조가 몇 개 생기고요. 같이 협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는 타결이 됐다고 뜹니다. 그리고 비슷한 때에 민노총이 판을 얻는다라는 경제부 기자와 같은 사람들의 논평이 실립니다. 이런 프로세스 말이죠.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노조가 생기는데 창사 후에 십수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본사 소속도 아닌 새로 만든 자회사 소속의 두 번째 노조가 생겼느냐. 노조 탄생기에 나타난 적이 없던 한국노총이 노조가 생기자 나타나더니 또 다른 노조를 하나 더 만든 것 같다. 이건 왜 그랬을까? 우리가 12월 31일에 이야기했던 그림에 비해서 훨씬 묘하고 복잡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파리바게트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피디님이 읽으셨던 1월 11일 즈음의 기사들이 있어요. 협상 타결에 대한 기사 그리고 제3노조가 반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고 저랑 친구들은 이거를 이제 암살당했다고 하거든요. 얘기 잘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없어지는 거. 그 제3노조 반발 기사 이후로 파리바게트 불법 파괴에 대한 기사가 갑자기 싹 끊겨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고 갑자기 파리바게트 홍보 기사들만 쭉 그 밑으로 있어요. 수면만 보는 우리들도 물의 흐름이 이상하다. 고기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물결 한복판에 있는 이름이 바뀌었죠? 화학소물식품산업노조의 민주노총 임종림 파리바게트 지회장이 XSFM 스튜디오에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노조 전임이 됐어요. 전임이 됐어요? 네. 전임노조원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표현해야 되나? 빵집에서 나왔죠. 네.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해보시니까 생활이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할 때 되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에는 또 노조활동도 해야 되고 쉬는 날도 없고 되게 힘들었는데 막상 하니까 대학생 1학년 갓된 신입생들 있잖아요. 네. 시간 관리 잘 안 되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사업의 주체가 되신 거잖아요. 시간을 쓰는 주체가 본인이라서 누가 시키지 않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죠. 그런데 노조 전임자라고 회사에서 임금 깎으나 그러진 않았나요? 깎였어요. 깎았어요? 네. 어떤 수단이 깎였어요? 저희가 원래 노조 전임은 단체 협약을 맺은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교섭을 안 했어요. 그냥 합의문만 작성하고 노사 합의만 한 거고 아직 교섭은 안 한 상태라서 교섭도 안 들어가 놓고 타결을 하고 그렇게 많이 써놓기는 네. 그래서 회사가 많이 급한 상태였어서 노조 전임을 일단 빼라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빼라? 뭐에서 빼라? 노조 전임을 일단 빼라. 아. 전임자 한 명 빼주라. 네. 그거를 회사가 받았어요. 급하니까. 그래서 빠졌는데 임금에 대해서 맞추는 작업에서 표현을 교육 처리한다. 이렇게 교육 처리한다. 그 현장에서 교육 처리에서 빠진 상태로 되다 보니까 시급제잖아요. 저희가 원래 9시간 근무에 1시간 연장을 달아서 10시간 근무하는 형태인데 교육 처리하니까 연장이 안 달리는 거예요. 그 수당들이 다 빠지니까 월급이 한 3분의 1이 줄었어요. 헐. 어머. 망했어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 전에 부자쳤던가 지금 망하셨거나. 망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수당이란 게 그렇게 무섭죠. 이건 솔직히 사장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저는 고정급 선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양한 포지션들이 만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튼 그러면 같이 일하던 조수나 사장님이나 제빵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락 안 와요? 아니요. 계속 만나고 있고 조합원들도 만나고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합원이라 하면 지금 민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분들 인스타그램 보고 가입하신 그분들 네. 저희 회사 되게 좋아졌죠. 노조하기 좋은 회사예요. 왜요? 노조가 많아지고 노조가 커진 게 아니고 노조가 커졌는데 노조가 많아졌어요. 갑자기 되게 좋은 회사예요. 노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에 감을 아까 기사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뭔가 원만한 타결인 것처럼 말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보고서 SPC가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노조를 세우고 홍보하는 것 같다.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타결이래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 그런데 대중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결됐다고 얘기 나오고. 눈에 잘 띄는 언론사들에서 기사에다가 잘됐다. 이러고. 협약식 하는 사진 보면은 정의당 의원도 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민노총도 있고 심지어는 지회장님 사진도 계속 나오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합의를 했죠. 1월 11일에 합의를 하고 지금까지 합의서에 대해서 이행을 해가는 과정이고요. 아직 그러니까 그 합의서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지금 끝난 상황은 아니에요. 끝난 상황은 아니다. 네. 합의서 관련돼서 계속 실무 교섭하면서 본사랑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사진은 이 합의서 자체가 저희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 파리바기도 지회랑 본사랑 시민대책이 셋이서 만나서 만든 합의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노총 측은 없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방송에 나왔던 3차 교섭까지 계속 한국노총 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한국노총 측에서도 자꾸 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쯤에서 받아라. 이런 느낌으로. 한노총에서? 네. 아니. 그 위원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 정도에서 그만하시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한노총에서요? 아니, 그런데 그건 좀 묘한 게 한노총에서는 설득하고 싶으면 개통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화섬 노조의 헤드쿼터랑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하든가. 이거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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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노총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뿅 하는 과정을 잠시 후에 듣긴 들을 거예요. 뿅 하고 나타나서 교섭을 하는데 자기네들도 조합원이 막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보다 더 많다. 자기네들도 대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교섭이 이제 4대4대4로 교섭을 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애초에 계속 해피 파트너즈라는 회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대안도 아니고. 했던 거 또 하는 거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냥 이름 바꾸기였죠. 네. 그냥 이름만 바꾸고 그냥 11개 협력사를 하나로 통합한 것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 기사들이 직원 수가 5천 명이 넘는데 그 회사 자본금이 9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표도 대표이사도 한 달에 만 원 주면 다음 달에 망해요. 한 사람한테. 대표도 그 협력사 11개 협력사 대표 중 한 분이 대표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교섭을 이제 들어가니까 회사에서는 직접 고용 안 된다. 해피 파트너즈를 이제 계속 이 안에서만 좀 어떻게 바꾸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가 그래서 1월 3일에 있던 교섭에서 우리는 계속 직접 고용이다. 이거는 하고서 이제 끝나고 1월 5일에 다시 만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1월 11일에 제가 아까 들려드린 기사에 해피 파트너즈의 이름이 바뀐다는 걸 홍보하고 앉았던 겁니다. 즉 언론사는 저쪽에서 써준 걸 받았다는 거죠. 저희는 계속 해피 파트너즈는 절대 안 된다. 회사 새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말을 그 이름은 안 된다고 받아들인 걸까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바깥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직고용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포장만 바꿔서 가서 와가지고 그 큰 사람들을 많이 관리해야 되는 고용회사에서 자본금 9천만 원을 본 말이며 그 해피 파트너즈의 우리 회사보다 가난해 해피 파트너즈의 고용계약서를 몇천 명 작성하지 않았나요? 그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주변에 그런 기사들이 떴을 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기사가 연합뉴스에서 70%가 해피 파트너즈랑 회사를 선택했다. 이 기사가 나니까 노조로? 그러니까 해피 파트너즈를 재빨리 설립한 다음에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포기한 사람이 4천 명이다. 이미 5천 명 중에 4천 명이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니까 기사들이 그때 훅 쏠리더라고요. 대세를 따라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한국지행 군산공장에서 명퇴 신청하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존말로 할 때 꺼져 이 새끼들아 같은 말을 언론이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직원들 중에서도 자세한 회사 내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관심이 없다든지. 되는 대로 그냥 대세를 따라갈래?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하나 뜨니까 분위기가 확 역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는 우리대로 대중인데 실제로 제빵사분들이 그 기사를 읽을 때는 느낌이 확 다르겠죠. 이럴까 하다나 보다. 조합원들 중에서도 그때 그 당시에 그 기사를 보고 근로계약서를 쓰신 분들 말이 근로계약서지 직접 고용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죠. 그 당시 기사 내용을 기억을 하는데 상생업체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제빵기사가 70%가 넘었다. 임금이 오른다. 되게 중요한 키워드 하나 나왔네요. 이번에 SPC 사태를 통해서 하나 나온 새로운 기법이 있어요. 파견업체라는 단어를 상생업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 아주 우습죠? 아무튼 오랜만에 뵀더니 남는 얘기가 많네요. 광고를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그런데 이거는 정황상 분명하긴 하단 말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빠울바게트너즈의 임종린 지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결성 과정에서 그전까지 일을 한 적도 없는 게 당연해 보이고 개입한 적도 없었고 연락한 적도 없었던 한국노총이 나타납니다.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원래 9월달쯤인가? 저희 어느 지역에 있는 조합원이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오긴 왔었어요. 네. 관리자들이 한국노총 가입원서를 돌린다. 그래서 관리자는 누구인가요? 협력사 관리자들이요. 협력사란 파견업체잖아요. 네. 아니 노동자도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빵 만드는 노동자도 아니고 협력사 관리자들이 나타나서 노조 들라고 가입원서를 돌려요? 그런데 그게 한국노총이야? 저 질문하여. 궁금한 게 그 사람들 원래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 돌리던 사람들 아닌가요? 같이 갖고 와가지고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노조 가입원서도 같이 돌리는 거예요. 헐. 그런데 기사님들이 원래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그동안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내왔을 때 제대로 안 읽고 관리자 갖고 오면 그냥 사인을 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벌어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갖고 오니까 그걸 쓰고 여기도 사인해서 하나 사인한 게 한국노총 가입원서였던 것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도 핸드폰 가입할 때 다섯 장에 빨리빨리 사인하잖아요. 바쁘니까. 그렇죠. 그 뒤에 막 자유한국당 가입원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유한국당이 아니지. 자유한국당 가입원서를 휴대폰 파시는 분이 갖고 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당원을 늘리고 싶으면 그렇게 다. 그렇죠. 한국노총이 만든 노조 가입원서를 파견업체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하잖아요. 왜 그 둘이 결합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지역에서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해서 실수는 갑다.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물론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화선노조 중앙에다 보고를 했더니 정해진 수순이다. 원래 그래. 그렇게만 말씀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많이 겪어봤던 이제 민주노총의 베테랑들이 간부들이 원래 이쯤 되면 한국노총이 들어올 거야. 뿅 하고 나타난다. 뿅. 그런데 그 후로 되게 좀 조용했어요. 뭐 활동 딱히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간간히 신입기사들 입사할 때 그걸 받았다더라. 그래서 저한테 사인 찍어서 보내주고 가입원서를. 뭐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12월 초에 기사를 우린 1200명이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죠. 황건적이 남아했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빨리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을 안 하고 추진력도 없고 이거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노동계약서하고 같이 딸린 가입원서를 내밀 수 있는 조직이면 조직원은 금방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을 거다. 지금도 많아요.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그 당시에 이 파견 근로에 대한 기사가 계속 떴으니까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를 근로계약자하고 같이 내밀고 이 파견업체에서 내밀었다는 거는 무언의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노총의 노조가 더 나쁠 거라거나 아니면은 노동자의 권익을 덜 대변할 거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황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제빵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관할하는 노조 말도 참 웃기고 있네. 회사가 관할한다는 표현은 제가 좀 그렇고요. 회사가 관할하는 계약서에 딸려서 파이먼서를 주는 노조 한노총 노조에 들어가거나 지회장님이 계신 민주노총 노조에 들어가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야죠. 뭐가 다르냐. 그렇죠. 노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뭐 거기는 어용이야 라고 저는 절대 말 안 하죠. 못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아무것도 안 해요. 더 이상 조합원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가장 저희랑 대립각을 세운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를 견제하는 세력은 기업노조거든요. 해피파트너즈 노조 해피파트너즈 기업 안에 생긴 기업노조 언론들이 제3노조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상생 노조 그러니까 진짜 고용계약서를 썼는데 그 회사가 차려지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됐죠.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 말하고자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가 한 노조의 대표로서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좀 그렇고 하여튼 그 기업노조가 해피파트너즈라는 그 회사 법인 설립하면서 동시에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떼봤거든요. 만들었더라고요. 그때는 기업노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기업노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피파트너즈 관리자들 협력사 관리자들이 주도해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협력사 관리자들은 최초에는 기업노조의 가입원서를 받다가 한국노총 가입원서를 받다가 지금은 기업노조 가입원서를 받죠. 그렇죠. 따라서 같은 주체인 회사에서 노조를 두 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만들었거나 한국노총 노조를 만든 건 아니겠죠. 최소한 만들었거나 저는 조심스럽네요. 네. 조심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세민이가 할게요.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확인하면 될까요? 파견업체 관리자들이 한국노초 가입원서를 들고 다녔다. 네. 확실한 거네요. 그 다음에는 기업노조 관리 가입원서를 들고 다녔다. 네. 그래서 그 둘이 합병식을 한다. 네? 합병식 합니까? 우리 결혼했어요? 합병식을 한다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바른노조랑 미래노조가? 그래가지고 약간 그쪽에서 되게 이상한 게 저희가 싸우고 저희가 투쟁을 하고 저는 분명히 모를 리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저희를 약간 조롱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결국 어차피 우리 합병할 건데 교수권 너네 못 가져가. 그쪽이 다수니까? 네. 그걸 왜 저희를 그렇게 조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합병식을 한다고 공지를 띄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저도 대응을 하려고 그런 거 뜨면 조합원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막 써서 글을 돌렸어요. 했는데 합병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됐어요? 노조가 합병을 한다는 게 그냥 우리 같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원 총 총회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 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따로 받아서 합치자면 될 줄 알았나 봐요. 안 된 거죠.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다 지나가서 현재 상황은 항공노총은 더 이상 조합원수를 늘리지 않고 손 왔나 봐요. 기업노조 측에서 지금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은 말처럼 왜 이렇게 웃기죠? 지금 이 순서에서 자세히 전달하실 수 없었던 억울함은 전달하실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예요. 처음에 SPC를 상대로 노동쟁이가 생기고 분쟁이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보게 한 계기를 만들어준 조직 이 있고 이제 화성식품노조 산하에 파리자마테 지회가 있고 그것이 생기자 많은 다른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노조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직을 보통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무조건 노조죠. 노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 조직이 조심스럽지 않은 얘기는 제가 한다 그랬죠. 한국노총이 그런 조직을 종종 만들어줍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도 종종 있었나요?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연맹도 사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그건 중요하죠. 총연맹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회가 생기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회가 우리 이런 거 지회해보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걸 이제 만드는 걸 도와주고 이런 걸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기 지회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우리 쪽 지회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노동자들을 꼬셔야지 회사를 꼬시는 곳들이 있어요. 총연맹이 두 개입니다. 한쪽은 안 그랬어요. 나머지 하나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박근혜처럼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 한국노총이 지금 기업에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시켜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래 이놈들아 우리 상생기업 있거든? 그 상황인 거예요. 일단 윤석열이 이해시켰어요. 1월 11일에 기사가 나오기 전주의 기사들을 봤더니 1월 3일에는 협상장에서 고성이 오고 갔고 다음날 만날 일정도 못 잡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그 다음 주에는 타결됐다고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줬어요.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거였습니까? 일단 1월 3일에 그렇게 됐고 1월 5일에 그때는 한 40분 만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월 3일에 헤어질 때 우리는 직접 고용이다. 너네가 진짜 만약에 자회사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정말 제대로 된 거 갖고 와라. 협력사 빼. 불법의 주체니까. 그렇게 했는데 1월 5일에 갖고 온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너네가 해피가 그렇게 싫다고 하니 해피는 뺄게 이름을 바꿀게 근데 그 내용은 똑같이 갈 거야 라는 식으로 갖고 온 거예요. 새드 파트너스. 그렇죠. 저희는 해피라는 단어 지금 봐도 경기 일으켜가지고 글루미 파트너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저희는 너네 똑같은 거 갖고 올 거면 연락하지 말랬지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잖아. 그랬더니 항공구청 측에서는 우리는 이쯤이면 됐어. 받아들일게. 너네든 어떡할 거야. 빨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때. 우린 정말 기사들이 고통받지 않길 바래. 여기서 끝냈으면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경제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나쁜 사설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됐군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저희가 2시 2시 시작했나? 2시 시작해가지고 2시 45분인가에 끝났는데 2시 반 너무 처음부터 너무 과열이 되니까 2시 반에 잠깐 정회를 했어요. 근데 그 잠깐 2시 반에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극적 타결.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저한테 막 문자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사 보라고 링크 보내고 근데 실제로 정말로 2시 반에 극적 타결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떴더라고요. 욕 나오다 정회했는데 네. 자 정 씨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토크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늘의 그 아이스를 녹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노조 만들면 이런 일 겪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가 파행이 됐죠. 그러니까 회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걸 갖고 왔고 한국노총 측에서는 우리는 이거라도 만족해 받아들일게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그러면 해피 파트너지랑 이름을 바꾸는 걸 나랑 우리랑 같이 합심해서 회사에서 잘 이끌어보자 이런 식으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 나는 이거 싫고 다 싫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타결이 됐을 때 나는 우리 조합원들을 설득시킬 자신 없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건데 끝나고 나서는 한국노총 측에서는 인터뷰를 원만히 타결됐다. 원만히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우리 기사들이 빨리 현업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민주노총이 또 쟤네의 꼴통이다. 대화 안 돼. 대화 안 해.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민주노총 꼴통이다. 네. 조합원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노조한 지 6개월 된 지회장님이 꼴통이 됐네요. 네.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없고 솔직히 저희도 불안했어요. 했는데 1월 11일이 고용노동부에서 500억 벌금 과태료 내야 되는 날이었어요. 이 타이밍이죠. 그래가지고 1월 9일 저녁부터 회사에서 연락이 계속 화선노조 쪽으로 연락이 온 거죠. 그렇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대책위에서 이거는 한국노총이 너네가 한국노총이랑 협상을 타결을 한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이라든지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파리바기들 지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본사 측에서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해서 1월 9일부터 저희 노조랑 본사랑 시민대책위 셋이서 만나서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네요. 한국노총은 뭐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죠. B 철학적인 주체네요. 그래서 아까 YTN의 기사를 들려드린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 줄에 나와 있던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 타결된 거예요. 네 맞아요. 과징금 내기 바로 전날이었나요? 그날이었나요? 당일이었어요. 그날 타결이 됐는데 그 사실을 적시하는 기사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핵심은 SPC가 과징금을 피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죠 지금? 아직 사라진 건 아니고 유예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네 뭐뭐뭐뭐를 지키도록 하고 그걸 못 지키면 다시 때려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조건부를 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전 모르죠. 처음이니까요. 잘 못했습니다. 투명하시긴. 네 그래서 연락이 와서 계속 이런저런 문제들이 고개돼서 계속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 직접 고용해라 였잖아요. 그래서 직접 고용해서 어쨌든 간에 말로는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직접 고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부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럼 다 자른 다음에 재판기사를 다 자른 다음에 부모님에 의한 직접 고용 이렇게 말하지? 저는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계속 직접 고용했으면 좋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물러서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계속 타 노조에 대해서 가입 원서를 받고 신입기사님들이 입사를 했을 때 저희는 접근할 방법이 없는데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죠. 회사 노조가 설립이 되면 자생한 노동자들의 노조는 어떻게 위축되는 거 하니 회사가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공문 줄 때마다 자기는 노조 가입하라고 공문 같이 띄우고 회사에 무슨 단체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자기네 노조들 깃발 세우고 행사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회사 노조가 노조인 줄 알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저 같은 닝계는 조용히 나는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왜들 난리지? 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 측에서 이거 노조니까 사인해 그러면 일단 사인은 해보고 알아봐야겠지 하고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회사 노조는 참 홍보하기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입사한 사람한테 우리 회사에 노조 있어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여러 다른 강압적인 방법도 좀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시키는데 우리는 강압적인 방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원기사를 통해서 링크를 각 방에 돌리게 한다든지 아 채팅방에?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관심이 없으시거나 회사에서 하라니까 하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죠. 그분들 어떻게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요. 하여튼 그렇게 가입을 하니까 우리 노조는 선택을 해서 들어오는 노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용기를 내서 들어오는 노조인 건데 게다가 존재를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두면 그런 상태이니까 우리가 싸움을 최소 2, 3년 걸린다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노조가 계속 이걸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입사원들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면 당장 1월부터 월급에 차이를 주겠다 했어요. 실제로 1월에 차이난 월급을 받았어요. 네? 차이난 월급을 받았어요. 누구랑 누가가요? 그러니까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랑 협력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랑 그 근로계약서는 근데 무효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은 한 달 정도는 내가 내가 옳은 걸 난 지키겠어라는 마음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이게 2년 3년 간다 생각했을 때 그 차이난 월급을 받으면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협약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그 협약에 지금 사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현재 급여에 차등이 있다. 차별이 있다. 차별을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을 잘 듣는다. 뭔가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수당을 좀 더 준다든지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 쓴 사람들한테 해피콘을 보낸 거예요. 해피파트너즈의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근로계약서 쓴 사람들한테만. 뭔데요 그게? 2만 원짜리 해피쿠폰. 아 해피콘. 그래서 간부들이랑 회의를 한 결과 결국엔 싸워서 우리가 직접 고용을 쟁취하더라도 결국 노조가 없어지는 구조라면 좀 안 되지 않겠냐. 왜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그때 남아있을 건데 그때 이제 고립되지 않겠냐. 그럴 바에는 우리 노조를 지키자. 노조를 지켜서 이제 다음을 도모하자. 아쉽긴 하지만 자회사 안에서 정말 좋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자. 그런 합의를 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조합원들에 대한 동의 절차 없이 그냥 빠르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이렇게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는 싫다.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거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했더니 그렇게 말을 하게 돼버리면 임종린 제 마음 변해가지고 회사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 갑자기 자회사 얘기한다. 이런 여론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건 겪어본 분들이 주실 수 있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대체 아 그래서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1월 11일 날 합의서를 쓰게 됐죠. 썼는데 저희 제 사진이 있다 했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밖에 없었어요. 응? 그 한국노총 측은 위원장 위원장분밖에 없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그 사진들을 한번 구해보시면 한노총이랑 정치인들이랑 SPC가 모여있는 사진이 있고요. SPC랑 지회장님이랑 이 민요총의 노조 간부들이 모여있는 사진 따로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그거를 막 사인하는 식을 하는데 저는 저희 자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없어? 없어요. 이제 저희 이제 뭐 정치인들이랑 물론 정치인들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정치인들이랑 노조 각 노조 위원장님들이랑 회사분들 자리만 있고 이제 사인을 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사진을 안 찍게 하려고 못 찍게 하려고 급하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의당 그 부대표님이 오셔서 끝날 것 같을 때 빨리 들어가라고 이 팀을 해주셨군요.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끝날 것 같을 때 저희도 사진 찍게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래서 따로 나왔군요. 그쪽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때 이제 또 비하인드로 얘기하자면 한국노총 측 간부님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못 찍게 하셨어요. 민노총 사진 찍지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사진 찍지 마라? 네. 우리 한국노총 측 조합원이 없으니 너네도 사진 찍지 마 이렇게 큰 소리로 항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한국노총 조합원 없는 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이렇게 어쨌든 한 거니까 우린 사진 찍을 거다 해서 찍은 사진이 그 사진이었죠. 아 진짜요? 네. 계속되는 압박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압박도 지금 압박인데 노조가 살아남아서 후회를 도모하기 위했다 그 생각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노조가 살아남고자 하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을 지금 회사 노조가 많이 뺏어간 상태고 이쪽은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스타그램 아니면 홍보와 방법도 없어요.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여전히 똑같고 근데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계속 실무교섭을 지금 저희랑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것들 해결도 지금 저희가 계속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미지급 상여금이 있었어요. 협력사에서 6개월 이상자만 상여금을 준다 하면서 상여금을 6개월 이하자들한테 지급을 안 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다 따져보니까 그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6개월 이하자는 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수습 이하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사에다 문제제기해서 너네 이거 최불임금이다 해서 최근에 2015년 철상여부터 상여금을 다 받아냈거든요. 저번주에 다 받아냈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제 질문에 딴 답변인 듯한 답변을 해주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 한 10억 늘 그러셨어요. 지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 회사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분도 있고 한국노총이 만든 파리바게트 노조에 가입된 분들도 있고 그분들 모두가 지금 임종륜 지회장님과 이 지회의의 간부들이 교섭해내는 결과에 따라서 빼앗겼을 수도 있는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찾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 동일하게 그러면 이 지회의에서 고생하고 있는 같이 연자농성하고 이러시는 분들 간부님들 이런 분들이 보통은 박탈감을 한 번쯤 느껴요. 우리가 고생 다 했는데 저기 우리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바깥에 회사 만든 노조 이런데 그냥 가입돼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제빵사들도 다 이득 본다. 그거는 합의서 작성을 했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거든요. 자회사가 만들어졌잖아요. 직접 고용에 준하는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직접 고용과 비슷한 책임을 51% 정도 지는 그렇죠. 하여튼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복지도 분명히 올라갔고요. 월급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상여금 받은 것도 저희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받았어요. 이게 존재도 모르는 파리바게트 지혜가 한 일이다 라는 걸 제빵사로분들한테 어떻게 알려요? 인스타그램으로 알리죠. 다른 방법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저 답답해요. 지금 빵집들 다 다니신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몇 번 상처를 받으니까 하기 싫어졌죠. 꺼려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갔는데 되게 잡상인 취급하시는 기사님도 있고 그리고 파리바게트 지혜장입니다 하고 팜플렛 손으로 바게트 쥐고 있는 마스코트 뭐라 그래야 되나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있는 점포에 들어갔었는데 사장님이 제가 기사님들 일하면서 음료수 드시라면서 비타오백 같은 거 이렇게 드리면서 같이 주는데 사장님이 기사만 챙기냐 기사만 입이냐 여기 연포에 있는 사장이나 알바들 입도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챙겨드릴게요. 저는 사장님이 뭐에 서운하셨을지 약간 짐작이 안되네요. 사람들이 정해고파가지고 말이에요. 조합에서 기사를 찾아온 거 자체가 싫은 거죠. 그거죠. 그냥 그거에 대한 화풀이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또 이게 아무리 지혜장이라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속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거 문전박자 자꾸 당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하잖아요. 또 해야죠. 근데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화삼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효의 임종린 지혜장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물어봐도 돼요? 보세요. 그래서 전 협력업체 사장님들 있잖아요. 네. 그 형반들은 직업 잃었어요? 아니요. 이거 조합원들도 가장 불만인 상황인 건데 그분 저희는 협력사를 완전 배제해라. 그 기업노조들을 관리자들이 열심히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직고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해피파트너즈라는 회사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징구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 파견업체가 꼭 필요했던 노동자들이 있었군요. 네. 자기네들은 직접 고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계속 너네는 직접 고용 대상자 아니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먹고 살자 이러면서 저희를 강제로 근로계약서 강제징구 했던 거였거든요. SPC가 이 회사를 상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과정이 정확히 보이네요. 누구와의 상생인가. 조화분들은 협력사가 완전 100% 배제되길 바랬는데 완전 100% 배제되진 않았고 그 협력사들이 각 지역 본부가 된 거예요. 해피파트너즈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죠. PB파트너즈로 바뀌었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해피파트너즈가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피는 안 된다. 해피는 안 된다. 정말 해피만 바꿨더라고요. 진짜. 저희들은 편의상 글룸이 파트너즈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협력사 사장님들이 그 지역 본부의 본부장이 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많이 아직도 좀 이게 뭐가 바뀐 거냐 하나도 나는 체감할 수 없다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시원한 답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노조에서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파견업체는 폐업을 하고 그 사장님들은 PB파트너즈와 근로계약서를 썼겠네요. 듣기로는 1년 계약직으로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도 파리 목숨이니까 여기에 더 확실히 협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사장님이 아닌 중간관리자들 어떻게 됐나요? 중간관리자들도 그대로 중간관리자로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소속이 맡긴 채로.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근로계약서 강제징구 하면서 부당노동 행위하신 분들 있잖아요. 리스트를 녹취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본사에 넘겼거든요. 징계해라. 그래서 회사 말로는 3월 말쯤에 징계 수위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거기 또 저희가 만족할지 안 할지 징계 똑바로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또 조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오. 그래요? 알아보세요. 아니. 오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률하고 완벽하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고용의 문제가 회사들 회사들은 큰 회사들끼리도 서로 네트워크를 가집니다. 인사 담당 상무급 이런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노조를 분쇄하는 법 노동자의 권익을 줄이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의 장을 아카이브를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승리할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국리 중이실 겁니다. 그렇죠. 새로이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맞았을 때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지난 몇 달간에 해의를 버티셨는데 제가 아직 막 확실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뭐 시작이죠. 그렇죠.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 이걸 조심해라. 조심해라? 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조심한다고 과연 탄호조가 안 생겼을까요? 그러네요. 그냥 지치지 않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휴식 관리는 잘 되고 계십니까? 시간 관리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보다 그렇게 막 피토하기에 바쁘진 않습니다. 진짜요? 네. 레노버에서 노트북을 사시면요. 이미 노트북을 샀습니다. 해외여행 첨부권 300만 원에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데. 연봉 줄은 기념으로 노트북도 이미 사신 일종림 주의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요.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겪고 있는 앞으로 겪게 될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조언이 필요할 때 가끔 모시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또 뵐게요. 또 행글 소설에서 죄송합니다. 그러실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잘 편집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305회 2019년 2월 15일 2019년에 저희는 향후 더 많은 기업 노동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참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리기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들어보고 그것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예상해보는 참고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이미 우리가 만난 적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부터 파악해보겠습니다. 노동운동이란 말에 씌어진 더 씌어진 우울한 색깔 때문에 단어 고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사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사람들이 파업 안 하는 줄 아는데요. 미국이 파업하면 엄청 거거하게 합니다. 그냥 도시가 마비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는 보통 한두 개의 산업으로 흘러가기 때문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가 파업한다 그러면 어 파업이래 이러고 그냥 가만히 다들 있습니다. 알아서 그렇게 돼요. 하지만 되게 다양한 기업들과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땅을 좁게 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들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업하면 파업했다는 거 알려야 되잖아요. 뭘 하죠? 방화. 아 그죠. 네. 살인 빼고 뭔가 디스오더는 다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둘 다 1900년대 파업의 위력이 기억 속에 있잖아요. 파업으로 국가가 멈췄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조합과 노조와 기업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데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쉽게 말해 가장 큰 범위에서 직장생활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이 일을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부부도 별거를 하고요. 애도 집을 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먹혀들어가지 않을 때요. 직장생활 중에 한국인이 가장 못하는 직장생활 노무화 관련된 이런 일들에 대한 참고서를 계속해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그 아이들을 최근부터 들으신 분들은 253회와 265회를 먼저 듣고 오시면 더 편합니다. 듣다가 우실 거예요. 그때 그랬던 사람인 파리바게트 지회의 임종린 지회장이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옥탁 화산홀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좋은 거겠죠. 국무가와 제빵사는 다른 입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3회와 265회를 들어보셨다면 이것을 프리비어슬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에 국가에서 파리바게트의 고용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했습니다. 방송을 그 전 방송을 들어보시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아실 청취자만 알 수 있는 익스크루시브한 정보입니다. 그때 회사가 지급이행을 명령받은 채불임금이 110억 안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을 그렇게 얻어먹었어요. 전국적으로 한여름에 그리고서 본사 SPC그룹은 제빵사를 제대로 고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고용한다는 건 직고용이죠? 하지만 또 다른 회사를 새로 만들죠? 저희의 촌평에 의하면 로고를 바꾸고 바꾸고 싶었던 거죠? 로고를 바꾸고 제빵사를 그 회사에 고용합니다. 즉 간접고용합니다. 그러고선 그게 직접 고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가 직접 고용했다. 다음번에 우리 회사 신입사원 뽑을 일 있으면 저 옆에 기업은행한테 물어봐가지고 기업은행에 뽑아달라 그럴게. 기업은행이 직접 고용했다! 그 뒤부터 이 문제를 사회에 알린 민주노총상의 파리바게트 노조를 피해서 이름이 다른 회사에 친근한 파리바게트 노조를 두 개 더 만듭니다. 그리고 신입직원은 모두 근로 가입하도록 입사하자마자 그쪽 가입 지원서를 돌립니다. 지금 앉아있는 지회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노동자들과 그때 했던 약속하고 다르게 임금도 제대로 안 올랐고 업무 강도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게 참 웃긴 게요. 노조가 생기고 활동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상황이 같거나 더 나빠요. 현장에서 그때 기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뭐라고 해야 되지? 매주 팟캐스트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힘들다고 했었던 것들이 개선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야간 교육을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힘들게 주문 강요하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하긴 했는데 기사님들이 한테 노조가 생기고 회사가 직접 고용 자회사로 가긴 했지만 바뀐 걸 느끼시냐 하면 기사님들이 다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간부들끼리도 대화를 좀 하고 했었는데 화섬에 있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의 화섬노조란 저희의 상급단체입니다. 파리바게트 민주호총 파리바게트 지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상급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성식품노조입니다. IT도 들어가죠? 요즘요. 요즘 IT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랬다 점점 화성식품노조 조선 노조에 가면 하나씩 들어와서 지구연합노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작업들이었다. 법을 안 지키던 것들을 지키게 만들었고 제대로 안 되던 것들을 제대로 하게끔 만든 거다. 지금 정상화를 시킨 거지 여기서 더 좋아지는 건 앞으로 노조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노조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문명화를 시켜놓은 거죠. 회사를. 세비지를. 265회를 들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정상화가 됐다고 하기에는 이 노조는 옛날 말로 계속 탄압당하고 있어요. 이 노조를 못 들어오게 만들고 회사가. 이 노조가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의결을 하는데 이 노조 소속의 노동자들이 의견을 낼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이 중간관리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이 개념을 설명으로서는 들어봐야 되겠어요. 중간관리자는 저희 BMC FMC라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불법학연 판정을 받았을 때는 본사에서 업무 BMC가 뭐예요? BMC는 베이킹 매니저 C를 잘 모르겠어요. C 봤는데 외워지지가 않아 하여튼 베이킹 매니저 제빵 쪽 관리하시는 분 BMC라고 하고 FMC는 프레쉬 매니저라고 해서 카페 기사님들 음료랑 샌드위치 하시는 카페 기사님들 관리하시는 분들을 FMC라고 하는데 중간관리자들을 그렇게 부른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불법학연 관련해서 할 때는 본사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 그래서 퀄리티 슈퍼바이저라고 본사 소속의 관리자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정도 전에 그때 본사에서 우리를 업무 지시하면 노무관리를 하면 안 된다. 불법이라더라. 이러면서 또 직군을 하나 만들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회사니까 자회사도 아니고 그때는 협력사 그냥 말 그대로 하청이니까요. 하청업체의 직원을 원청업체의 직원을 나와서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요소가 있다. 하면서 너네가 그걸 한다는 게 불법 고용했다는 걸 인정하는 격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BMC, FMC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기사들을 노무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럼 기사 노무관리를 회사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하려면 자회사 소속 하청회사 소속 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사들 협력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을 관리자로 뽑아서 관리를 시킨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 그러니까 한 회사에 7,800명 정도의 기사가 있다면 관리자는 5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권력이 집중이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제 뭐 매장에 매장 배치를 하고 퇴사하겠다면 그런 거 상담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학연 판정을 받았을 때도 그 당시에는 BMC의 업무가 그냥 단순히 노무직 노무직도 이 사람들이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본사에서 관리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식의 판정을 받았던 거거든요. BMC는 딱히 하는 게 그냥 매장에 넣고 빼고 기사님들이 퇴사하겠다면 상담하고 입사한다 그러면 이력서 받고 그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고용 문제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사 직군의 관리자들이 빠지니까 그 사람들이 하던 그런 것들이 다 BMC FMC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은 뭘까요? 승진 문제나 인사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인사권. 인사권을 갖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권을 가지는 게 결국에는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직접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상한 해피 파트너즈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근로계약서 강제 징구를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뭐예요? 강제로 받는 거예요. 사인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접 고용 포기 각서를 받다가 노조에서 처음 회사를 받으니 급하게 해피 파트너즈라는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로계약서를 아예 받아버린 거죠. 그 작업을 BMC, FMC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아니 같이 직고용되면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러냐 같이 싸우자 했더니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는 기사들 가지고 직고용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직고용 대상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살려면 우리가 다 같이 합자회사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아니 그럴수록 노조에 가입을 하셔서 같이 직고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들의 처우 문제도 당신들 목소리로 쟁취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회사가 그거 해줄 리도 없고 괜히 자기가 나섰다가 회사에 찍히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나는 사칙이다 이러면서 회사 편에 서서 근로계약서 강제징구를 받기 시작했던 거죠. 봅시다. 근로계약서 강제징구라는 뜻은 예를 들어 직고용이 되기 위해서 다같이 노조가 연대해서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피파트너즈라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냥 너네 고용되라라고 고용계약서를 내밀어서 사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빵사들한테 그런데 그 사인을 받는 일을 한 사람들이 중간관리자라는 얘기고 그 중간관리자들을 지회장님이 설득하러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죠. 두려움이 커서 사측에 반발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두려움이 커서 사측에 반발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측은 권력을 주죠. 그게 중간관리자가 받은 권력이고 그 권력을 곱게 휘두르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 당시는 정말 기한도 정해져 있었고 벌금을 내야 하는 기한 회사가 언제까지 고용계약서 다 받아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뭔가 정보도 똑바른 정보가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카더라 카더라 그런 소문만 돌고 하니까 다들 불안함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BMC들 FMC들도 정확한 정보 없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 너네 다 잘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일단 수법들을 정리해봅시다. 불안을 퍼뜨린다. 아니 상식적으로 BMC나 FMC도 이 일을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고용계약서를 강제징구하라는 지시를 그 지시를 받았을 때 그냥 고용계약서를 강제징구해오라는 지시만 받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대화를 안 나눴겠냐고요. 사측이랑 그리고 저희 집고용을 원해서 저희랑 노조에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하시다가 버티시다가 갑자기 진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강제징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노조 측과 함께 단체 행동을 해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인데 불러와서 그 사람을 진급시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군무계약서를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획! 그러니까 소설을 잠깐 쓰겠습니다. 야 저거 기사들 집고용시켜주는 거야. 기사를 다들 다 집고용시켜주면 하청업체의 중간관리자는 너는 못할 것 같아. 너는 나가리야.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랬고 저희가 한 70, 80%가 거의 여성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자는 그 당시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전국의 관리자를 숫자를 세봤더니 100명이 안 됐어요. 채 100명이 안 됐는데 그중에서 여자 BMC 여자 BMC가 3명인가? 있었어요. 다 남자 관리자들인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30대가 넘어간 남자 관리자들이 보통은 20대 여성이니까 그렇죠. 20대 여성들이 있는 점포에 가서 계속 설득도 하고 계속 윽박도 지르고 그냥 안 되면 나 이거 너 사인해줄 때까지 못 가 이러고 옆에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그냥 사인해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계약서를 그렇게 쓴다는 거는 세상 어느 법에도 무조건 위법이겠는데요. 무조건 위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서 노조 가입원서도 같이 받으신 거죠. 한국노총 노조? 네. 우리의 금수저가 또 등장합니다. 고정하격. 제가 이거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진짜 복잡한 게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게 점점 쉽게 말을 못하고 계세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나요? 내 머릿속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줄거리로 정리돼서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겠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알겠습니다. BMC라 불리는 중간관리자들은 지난번에 만나 뵙고도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보통 또 제빵사 출신이시래요. 네. 다 현직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에요. 되게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거든요.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그 사측의 중간관리자는 보통 말단에서 같이 필드에서 일하던 사람들에서 뽑아올려요. 야.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제빵기사의 80%는 여성인데 거기서 승진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남성이에요. 그렇죠. 윽박지르기 좋은 사람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직군에 있던 사람들로 뽑아올리는 이유는 사실은 경영계 쪽 입장에서 경영자 쪽 입장에서는 단순하다는 거죠. 같이 굴러봐야 탄압하는 법을 잘 알아요. 이건 좀 쉽습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중간관리자들이 대체 아까도 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심하게 군다든가요. 피해 사례들이 많이 접수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BMC, FMC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내가 아는 나랑 같이 일하던 언니, 형, 오빠 이런데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원하는 바가 달라졌다고 어쨌든 직군을 원했고 노조를 원해서 가입은 하긴 했는데 노조에서 자꾸 내가 아는 오빠, 누나, 형 를 악역으로 만드니까 자꾸 악역으로 만드니까 그걸도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실무에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네요. 근데 이거를 또 저희가 안 건드리고 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얘기도 지금 직고용은 5천 명 이상이 직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100명도 안 되는 BMC, FMC들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고용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또 피해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니까 말은 해야죠. 그러니까 5천 명 중에 100명이면 2%란 말이에요. 근데 그 2%의 사람이면 적은 사람이 아닌 게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숫자는 많거든요. 또 그 보다. 인간관계로 얽혀 있잖아요. 아무리 큰 회사들에도 그래서 물 흐리기가 좋죠. 회사는. 그 직군은 돌아다니면서 기사들을 만나는 직군이잖아요. 그러면 당위성은 설명하셨고 이 피해 사례는 설명할 수 없나요? 아니요. 당연하죠. 네. 그렇잖아. 아니 저희가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저희가 직접 고용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구에서 기사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기자회견에 참석했었던 기사다 하면서 노조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왜 왔을까? 연락을 들어봤더니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가셨대요. 회사에서 그날 하루 교육 처리를 해줄 테니까 대구로 와라 와라 해서 갔는데 저기 서 하더니 갑자기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회사는 그런 효과적인 무기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날 울면서 나가신 분도 있었다 하고 그래서 그 기사님이 그동안은 회사에 뭔가 시끄러운 일이 있네 그 정도만 하다가 거기 갔다 오셔서 오히려 자각을 하신 거예요. 야 이건 이러면 안 되지. 노조에 연락을 하셔서 자기 지역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노조를 조직을 하셨는데 직접 하셨는데 그쪽 관리자가 중간 관리자가 네. 그 중간 BMC가 이제 다른 자기 주변의 다른 동료들은 지원기사들 중에서도 조금 위에 분들이 조장 지원기사들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조장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지원기사들 중에서도 별 하나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분도 그분이셨는데 다른 자기 옆에 있는 BMC들은 조장이 인간적으로도 관계를 가지니까 BMC가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조장들이 도와주는데 이 기사님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조장자리 내려놔라. 아니면 지역기사 내려가라. 그리고 나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퇴사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너가 지금까지 동의서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너는 노조라고 난 너를 노조라고 판단하겠다. 이런 대화를요. 비밀스럽게 단줄이 한 게 아니라 한 열 명명 모여있는 채팅방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신 거예요. 중앙관리자께서 이거 법에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조에 가입한 게 자회사에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랑 무슨 상관이며 그러니까요. 노조로 모으는 처사는 또 모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되게 많아요. 그런 어록들이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너네가 버틴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말로 자회사가 가거나 이 직공인 폭이 좌절했을 때 너네 회사로부터 퀘코지 안 당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리 비켜라 비켜라 하다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결국에 그분들을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린다라는 건 근데 그 조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놔 해서 내렸어요. 내려놓고서는 그 자리에 또 이제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기사님을 그 자리에 또 앉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그 그 관리자가 노동조합 가입원서도 너 몇 장씩 받아와 이런 식으로 채팅방에서 또 진행을 하신 거예요. 가입원서를 받아와라는 건 한노총 노조에 소속시키겠다. 네. 너네 가서 니 담당 기사들한테 노조가입원서 받아와 이런 식으로 시킨 게 자료도 있고 녹취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당노동 행위를 고속까지 했었어요. 해가지고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저희가 합의를 하고 저희가 그 부당노동 행위 근로계약서 강제진구가 그 기사님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거든요. 저한테 100% 다 들어온 얘기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근로계약서를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쓸 때 울면서 쓰신 기사님들도 있었고 저한테 전화와서 울면서 죄송해요. 저 뭐 썩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당노동 행위 한 관리자들은 좀 징계를 해달라. 하다못해 지역이라도 좀 바꿔달라. 이게 암만 겉으로는 평화를 찾았어요. 라고 하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앙금은 계속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들. 사실상 그 중간관리자들은 회사가 하고자 했던 불법적인 행위를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면서 더러운 거 묻혀가면서 한 사람들. 즉 최종 자리에서 불법을 직접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강제로 계약서를 쓰게 한다는 건. 해달라 했는데 회사에서는 징계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다음 승진해서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아 대가가 확실히 따라오는군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사님들은 노동조합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겠다 했는데 저 사람 아직도 있고 진급까지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불안해서 다닐 수 있겠냐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그렇게 됐던 거죠. 진급을 했다. 되게 정말 회사가 신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꽤나 자신감이 있다. 회사는 굉장히 신났죠. 왜냐하면 저는 저번에 임종인 지혜진 방송을 듣고 한동안 이렇게 파리바게드는 지혜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켰어. 해피엔딩이 됐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뉴스아카이브 때문에 제가 한번 그때 찾아봤잖아요.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자회사고용이 됐고 바뀐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한국노총노조가 임단위와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죠? 교섭단체로 선정이 됐고 임종인 지혜장님은 거기서 이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난리 그 내용을 치렀잖아요. 파리바게뜨가 근 몇 개월 동안 근데 파리바게뜨는 내준 게 하나도 없어요. XSFM입니다. 경영자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걸로 한참 대국민 사과하고 자시고 할 때 당연히 경영자는 또 여기 당연하다는 게 재미있는데 당연히 경영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안 물러난다. 그러니까 벌금도 냈겠고 저기 자회사에 출자도 했죠. 네. 출자도 했죠. 벌금은 안 냈어요. 합의를 하면서 벌금을 유예시켜줬어요. 그리고 최대한의 귀소본능을 발현하겠죠. 회사가 원래 굴러가던 방식대로 다시 어떻게든 돌려놓겠다. 네. 그러자면 말을 잘 듣는 어역노조가 필요하고 출자 구조만 바뀐 다른 밑에 회사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노조를 가급적 없애야 하고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느리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느리지만 잘 되고 있네요. 네. 이게 지금 양재동에 있는 본사 앞에서 천막치고 앉아계신 이유입니까? 네. 결국에는 저랑 대화를 하겠다고 저는 인사팀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하긴 하는데 몇 달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냥 응 알았어 알았어 응응응 이거고 끝이에요. 아 말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아 임종린 전에서 또 지랄하니까 대충 들어주고 해주는 척해야지 하고서는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반영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만날 때 따지게 되잖아요. 네. 안 됐네요? 라고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인사팀 저는 인사팀 팀장님이랑 대화를 하니까 팀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 협력사가 본부가 된 거거든요. 본부장은 옛날 협력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죠. 근데 그 PB 팀장님은 제가 얘기한 걸 막 가서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그 본부가 안 움직이고 수용을 안 하고 알겠어요 할게 하고서는 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PB 팀장님은 해피 파트너지에 바뀐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파트너 바보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되는 구조 같은 것을 이제 심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뺑뺑이 돌리는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림이 바뀐 적이 없다. 네. 바뀐 적이 없고 노조랑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노조랑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대요. 근데 그 노조는 우리 노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 노조는 회사가 들어오라고 적극 장려하는 노조죠. 네. 이거 참 너무 많이 얽혔네요. 그 다른 노조의 그 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그래도 빨간 바게트 보다는 낫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네요. 아 이게 노조가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데 조금만 조금만 정리를 하면 네. 저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 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트 지회 소속인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17년 8월 달에 설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17년 11월 달에 직접 고용 반대 이런 기조로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에서 피의 파트너즈 지부를 만들었어요. 직접 고용 반대 그런 기조로 우리 감히 우리 임금을 높이려고 회사 다 죽는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회사 다 죽는다 그 다음에 해피파트너즈라는 회사를 법인을 세우면서 급하게 세우면서 노조 설립도 동시에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노조가 생긴 거예요. 기업노조는 당시에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속하지 않은 우리만의 노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저희가 합의서 이행을 하려고 계속 실무기석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회사가 창구단예라를 해라 지금 현재 노조가 세 개가 있는 거죠. 기업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의 노조가 있고 한국노총의 노조가 있고 기업노조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노조가 너무 많고 논호 갈등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한참 논호 갈등이란 말 잘 썼죠. 논호 갈등을 또 이렇게 하고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개별교섭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많은 걸 바라지도 않겠다 일단 개별교섭을 하자 했는데 회사가 결국에는 한국노총이 반대한다 한국노총이 창구단예라를 원한다 이러면서 창구단예라 절차를 거치게 되었죠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노조가 식품노련으로 들어갔어요 한국노총 식품노련 따라서 한국노총 노조 두 개가 된 거네요 네 그러고 나서 창구단예라를 하면서 이 두 개가 연합을 해서 연합노조라 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수를 따지는 거에서 연합노조한테 저희가 몇백면 차이로 밀린 거죠 그런 상태였고 또 이게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본사노조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년간 임금 맞추기가 기사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임금 맞추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회사가 저희를 집고용하기 힘들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사 직군에 저희랑 똑같은 일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소속이 다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임금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브랜드에서 네 그랬는데 그 당시 회사가 얘기했던 게 임금 차이가 천만 원이 난다 그래서 우리를 직접 고용하면 1년에 500억씩 든다 이런 논리로 힘들다라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회사로 가고 합의서에 임금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저희는 당장 맞춰라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회사가 힘들고 일단 3년 안에 맞춘다고 일단 명시를 해놓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더 빨리 쟁취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서를 쓴 거예요 응원해줬어요 나한테 최선을 다해 싸워 이런 얘기 아니야 네 그런 기조로 그 합의서를 쓴 거예요 썼는데 그 본사 노조가 저는 몰랐는데 본사에도 노조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본사 그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핫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막 본사 아시는 분들한테 노조 가입이 돼 있다던데 사실인가 했더니 아 보니까 노조 조합비가 빠지고 있긴 하더라 뭐 이런 일시대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식품 노련 거기도 한국노총 식품 노련 소속이었던 거예요 본사 노조가 그리고 식품 노련 위원장님이 파리크라상 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파리크라상 파리크라상은 이거 가틀회사 소속이잖아요 SPC 거잖아요 네 파리크라상의 무슨 위원장이요 파리크라상 노조 위원장이시면서 한국노총 식품 노련 위원장이신 거예요 음 한국노총한테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 SPC 그룹이 네 그래서 3년간의 임금 마취가 돌아가면 천만 원 차이가 난다 했잖아요 그 천만 원 차이가 났던 게 저희보다 임금이 조금 높은 상태에서 보너스가 700%였어요 네 그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던 거거든요 격달로 보너스를 받으니까 네 그랬는데 제가 2017년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2017년 임단협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임금 협상한 것을 보니까 본사 직권도 우리가 임금이 높다 높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기본급은 되게 낮으시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진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기본급이 17년도 기준으로 130 좀 넘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너스라고 해봤자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거를 정기적인 급여로 주면 안 되니까 보너스를 일부러 격달에 한 번씩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이 되니까 보너스의 200%를 기본급으로 녹여넣더라고요 이게 보수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싫어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임금 동결인 거예요 기사들이 받기에는 동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위로금으로 너희들을 위로할게 하면서 위로금 200만 원씩 일시 지급하시고 아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본사 식품 누련 위원 그 거기서 2년치를 그렇게 한 번에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내년에도 200% 또 녹일 거야 이렇게 어 임단협이 그렇게 돼요? 했었어요 아 합의하면 되겠죠 네 합의하면 되죠 노조가 동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17년도에 200% 녹이고 작년에 200% 녹이고 해서 지금 보너스가 300%예요 본사 직군이 본사의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그 자생한 노조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같은 임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좀 해라 네 왜냐하면 여긴 전문성 차이도 없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라고 했더니 1년이 지나서 보니까 본사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 주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임금을 맞췄다 네 그래서 본사 직군은 올해 명절 상여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임금을 맞췄네요 아직 못 맞췄요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그래도 저희가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본사 직군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3년 안에 임금 맞추기를 한 거를 1년이라도 빨리 끌어와야 조금이라도 저희는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모르게 저희도 어쨌든 간에 교섭대표 노조는 아니지만 공정의무 공정대표 의무를 해야 하면 노조가 저희한테도 계속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알려주고 조인식을 하면 조인식을 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 몰래 임단협을 다 채혈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노조들하고? 네 저희는 기사 보고 알았어요 자 다른 노조들 다른 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노조들이 임금단체 협상을 체결했다 네 그러면 지회장님의 이 빨간 노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오르는 거를 똑같이 적용은 받기는 받아요 네 받는데 합의서에 3년간 임금 맞추기가 있었고 저희는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인단협을 한다면 그거를 회사가 얘기했잖아요 화이팅 했잖아요 화이팅하러 가야 되는데 아 그 조항들이 다른 노조와 체결하면서 날라가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올해 그거를 3년간 임금 맞추기 안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저희는 물어볼 데가 없는 거기다가 제가 뭐 한국노총에 전화해서 왜 안 하셨어요?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여긴 민족 중이니까 네 그래서 기사들은 이제 찾아봤더니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해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합노조의 대의원이랑 저희 간부랑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3년간 임금 맞추기 안 하실 거냐 왜 안 했냐 그랬더니 회사가 이렇게 힘든데 아 진짜 속이 드러나는군요 그 시점에 이거는 민주노총 너네가 들어갔어도 못했을걸?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빵 못 먹는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이렇게 보너스를 다 줄여놓으니까 3년 안에 임금 맞추기를 3년 뒤에 그제서야 아 이제는 할게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만큼 의미가 있을까 따라서 한모총의 노조는 그리고 이제 본사노조는 결국 자기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단협을 체결한 게 한 꼴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쪽 본사노조 조합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불만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지혜장님 같은 경우에도 노동운동을 하기 전에 보통 인간의 상태죠 그쵸 그쵸 잘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한국노총의 이런 역할도 너무나 신기하고 그쵸 네 그리고 회사에 그 온 언론이 난리를 피우고 정의당이 난리를 피우는데 결국 회사는 잃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지금의 그림도 여기까지 오는 프로세서도 너무 신기한데 민주노총에서 노동운동을 오래 해오셨던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정해진 수순이다 익숙하다고 익숙하다 원래 그렇다 화성노조에 오라클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몇 번째 니오인 줄 아냐 나가면 한노총 스미스 요원들이 되게 많아 우리가 모르는 노동운동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이 똑같은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겠고 파리 가게트의 일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에서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이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짧게 줄여봅시다 우리 임금을 줄여줘 왜냐하면 회사가 힘드니까 우리를 간접고용해줘 왜냐하면 회사가 힘드니까 라고 주장하는 노조가 되게 많다 그리고 그 노조들을 데리고 있는 상급단체는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노조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집어넣고 만드는 걸 허락받고 그다음부터 회사와 한몸이 되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발견한 거죠 여기에 이제 전직 경찰이라든가 폭력사태가 발발하면 그게 유성기업이나 갑으로 도택이 되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고를 좀 듣고 와서요 XSFM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시절 만하더라도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것은 아기시트 305회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언론인들이나 노동활동가들이나 좀 넓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더 쉽게 기업의 경영진들하고 접촉을 잘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왜냐하면 노조가 처음 인정을 받았던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뭐 어용노조 이런 거 생각도 잘 못하고 그냥 협상은 단일 창구로 되고 또 단일노조 시스템이었고 서로 인간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해가면서 어떻게든 맞춰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더란 말이에요 그거에 결과물이 된 노조들이 지금 이제 오랫동안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21세기가 됐더니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걸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원론들도 노동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색깔론을 더 씌운다거나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노조활동이 결국은 돈이 모이고 목소리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도 들어가고 권력도 들어가요 네 이것은 누군가가 나눠먹고 싶어하는 또 과실이죠 외주가 생겼죠 네 이걸 잘 쓰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연대 연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권리 이런 것들과 무관한 노동운동들이 많이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분쇄하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점점 더 고급화됐고요 그 한복판에 임종륜 지회장과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원들은 껴있습니다 임종륜 지회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요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물어는 봅시다 본사 직원하고 파견 직원은 즉 파트너 바보에 고용된 사람들과 SPC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은 하는 일에 차이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저희가 문제제기 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같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보직 변경이라기보다는 하는 일을 조금 바꾸긴 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대신에 가맹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기사들 휴무지원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점주기사들이라고 또 있거든요 점주기사? 점주들이 직접 빵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PD파트너즈랑 계약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점주니까 점주니까 기사들을 수급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곳에 휴무지원을 가시더라고요 점주들이 나 오늘 쉴 거니까 이날 기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는 일은 같은 거죠 하는 일은 같고 또 요즘 기사님들 교육하러 돌아다니거나 그런 일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본사 직영점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일을 하네요 빵 맛 차이도 없어 지금 말씀하시는 본사 직원이 관리자하고 제빵기사를 통합하시는 본사 관리자 아니 휴무지원을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제빵기사인가요? 네 제빵기사예요 그러면 휴무가 없을 때는 뭐예요? 아니 요즘 휴무만 돌아다녀도 돼요 휴무만 돌아다녀도 충분히 그게 다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이란 종종 너무 러프하고 무지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소비자가 결과물을 받아 봤을 때 그 뒤에 녹아있는 노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전히 동일하다고 들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금 차이는 엄청나게 났었고 지회장께서 들어가셔서 보았더니 또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는 게 또 충격이더라 본사 직원들도 빨릴 건 꽤 빨리고 있더라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더니 경영자 측에서는 머리를 써가지고 맞춰달래 깎자 깎았고 한노총 노조는 깎자 좋아요 깎아주세요 제사를 이렇게 해서 사인도 했다 이번에 네 거기까지 들었고요 그렇다면 더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한노총 소속의 대의원들이 진급했다 SPC에서 네 SPC에서 소속이 아니잖아요 아 SPC 진급을 한 게 아니라 저희 PV파트너지 회사 안에서 어쨌든 간에 연합노조의 대의원이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의원들 간부나 대의원들도 대부분 관리자였어요 관리자 주도로 만든 노조니까 관리자란 주로 제빵사 출신이었고 제빵사 카페기사 출신의 중간관리자들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BMC든 FMC든 QC라고 또 어떤 직급을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정확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퀄리티를 유지시키는 직군이겠죠 그렇죠 여튼 인사권은 주겠네 여튼 그런데 거기 자리에 이번에 몇 명들이 더 진급을 하기 시작하고 QC는 새로 생긴 자리니까 새로 진급을 하잖아요 봤는데 다 기업노조 대의원들과 기업노조 소속의 분들을 다 진급을 시키셨더라고요 아 새로 생긴 자리예요? 네네네 새로 진급시키려고 자리까지 만들어주었다고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음 뭐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인간은 선하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지 회장님이 그리고 제가 SPC가 불법 파견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물류센터나 여러 가지 직군에서 다 불법 파견이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랬는데 물류센터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기사가 여기도 불법 파견 요소가 있다라고 기사가 나가자마자 바로 직접 고용할게 하면서 항공노총 가입원서를 딱 돌려버리셨어요 직접 고용이라는 게 항공노총이라는 일인가요? 네 너무 항공노총 까나요? 안 깔 수가 없어 근데 하여튼 근데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소속에 거기에 계시던 분이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이게 너무 항공노총 노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면서 저한테 임금표랑 그런 거 다 갖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으셨는데 받아보니까 직접 고용을 하긴 했는데 원래 본사직에 있던 사람이랑 새로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랑 또 무슨 용어 정확한 용어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차별을 둔 거예요 차별을 둬서 보너스가 결국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하려면 진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너스를 받고 이 직급으로 가려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쉽지는 않죠 근데 노조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대의원들을 다 그 직급으로 올려준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노조의 대의원과 어떠한 직급이 동일해지잖아요 이건 순전히 노조 활동을 잘한 대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면서 보너스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나니까 우리 같은 직원이라며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그 대의원 되신 분이 어쨌든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대의원이 된 건데 그 대의원이 좀 노조가 갓 생겼는데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너네들은 좀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톡을 받아봤는데 근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열심히인가 다시 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노총이 사회학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럼요 한노총 소속의 산하의 모든 기업노조가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도 절대 생각 안 해요 반대의 경우도 알아요 근데 지금 SPC그룹 파리바게뜨의 경우에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 아까까지 이야기해 주셨던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한 일은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유지하는 것과 직원들의 임금이 오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임금이 고용 형태별로 차등이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그리고 자주적인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가장 세끈한 건 이 활동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에게 시혜성으로 진급이 주어졌다 회사 내에서 그렇죠 어영노조와 회사가 한몸이다라는 걸 완벽하게 인정하는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도 저는 참 조심스럽거든요 이 조심스럽다는 게 문제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자칫하면 저희 조합원한테 우리가 자조적인 노조, 민주적인 노조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당신은 진급을 못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제제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런 상태가 되니까 문제제기 안 하면 더 할 거니까 그럼요 근데 또 문제제기를 하긴 해요 하면 인사권을 가지고 노조에서 감히 얘기를 하느냐 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요 그렇죠 무서운 게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실무자는 그게 좀 두렵고 왜냐하면 시혜성으로 노조활동 방해라고 할게요 저는 저는 SPC 아니거든요 노조활동 방해했다는 이유로 진급했다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연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쪼그라들 것이고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다니면서 뭐 단돈 월급 10만 원 오르는 게 목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진급이라는 게 자아실현보다는 결국 임금이랑 저희는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를 어떻게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그래요 네 아이 병원비라도 더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례를 듣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지금부터 많이 어려워지셨을 수 있고요 그건 당연하고요 다만 이 사례를 듣고 우리 회사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디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SPC와 비슷한 크기의 기업들 중에 제가 아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만 보잖아요 안에서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직고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좀 비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너네 반칙하면서 지금 수익 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빵값에 정상적인 임금이 들어가 있었어야지 우리가 빵 살 때 돈 이만큼 냈는데 그중에서 퉁 쳐가지고 그중에서 애껴가지고 제빵사들한테 갈 돈 빼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꼬불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빵사들한테 올바른 임금을 올바른 노동 대우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가격을 낮춰가지고 시장에서 우월성을 확보한 것 아니냐 그래 내가 왜 그 말을 생각 못했지 가끔 그럴 때가 있지요 꼬불쳐가지고 우와 했다 그럼 꼬불 안 쳐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벌금이라도 내게 하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걸 열심히 또 틀어막았잖아요 다시 한번 돈 문제로 생각해보자고요 직고용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말은 저는 회사에서는 내부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외부의 보도자료로는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 임금은 기본급의 11% 정도가 올랐어요 임금 협상한 게 그거래요 그런데 두 자릿수가 올랐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회사를 12년 정도 다니고 직급이 그래도 그나마 높은 편인데 기본급이 이번에 11% 올라서 150만 원이 됐어요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11%는 최저임금 따라간 거란 소리잖아요 네 그거를 어쨌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시긴 해요 150만 원? 네 그런데 저희는 임금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임금이 안 올랐어요 이게 뭐가 올랐다는 거지? 싶은데 안 올랐다고요?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점주님들한테 용역비가 50만 원 가까이가 오른 거예요 임금 올린다고? 제빵사들? 네 그런데 저는 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5만 원이 오른 거예요 15만 원이 올랐는데 점주한테는 48만 원 정도 근 50만 원 정도를 더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두 명 정도 계시지 않나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한 명인데 그렇게 많이 받아갔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기사님들이 보통 월급을 한 230 정도 이것도 기사님들 많이 받는 거래요 230 정도 받는다고 하면 점주한테 청구되는 용역비가 45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0만 원 다 SPC 건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점주들도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기사님들한테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네 복리후생비를 다 점주한테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퇴직금 그리고 기사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학자금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그거를 점주한테 청구를 한대요 그래서 종역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SPC는 그거 말고도 프랜차이즈 가맹 비용하고 받을 거 다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를 직고용을 하게 되면 그런 복리후생비나 이거를 회사가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직고용을 안 하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넣어버리니까 이 자회사는 수익구조가 용역비밖에 없어요 용역비로 용역비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사무직하는 사람들이랑 BMC, FMC들도 그리고 인사팀에 앉아있는 사람 총무실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 월급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SPC가 저희를 직고용했으면 관리자들 월급은 SPC가 줘야 되잖아요 직고용하면 돈이 들긴 들었나 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니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 중간에는 회사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나요? 누군지 몰라도 그 회사 사장 지켜야 하나 보다 비슷한 얘기 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52시간 저희는 타격 엄청 크게 받았거든요 주 52시간제 네 저희가 원래 어떤 타격이 있었습니까? 8시간 약정근로를 하고 1시간 연장근무하는 시기예요 9시간 근무 점심시간까지 해서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게 52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이제 다 강제로 단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은 똑같이 100을 하는데 9시간에 하던 일을 8시간에 끝내라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연장을 달아야 되는데 연장도 못 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주는 지금 욕비로 많이 내는데 이 상태에서 또 연장이 청구가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52시간이 넘어가니까 자 지금 빠르고 전문용어들이 좀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연장을 단다는 얘기는 야근을 한다 제빵사가 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본사로 하여금 점주가 근데 실제로는 뒤에서는 똑같이 야근하고 있어 아니 10시간에 해야 겨우 만들까 말까 했던 수량의 빵을 8시간에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뒤에 숨어서 일한다는 거죠 이건 개발자 이런 분들 되게 잘 이해하시겠죠 크런치를 왜 불 끄고 하느냐 이거는 넷마블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빵사도 똑같은 처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야근을 한다고 인정 못한다 네 못하면서 어쨌든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휴무를 2회 정도를 줘야 주에 2회 정도를 줘야 52시간이 넘어가지 않는데 휴무를 줄 인력이 없으니까 단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무 시간을 8시간만 근무해라 그렇게 해버리면서 휴무를 1회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저희는 아까 제가 기본급이 낮다 했잖아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그 기본급이고 1시간씩 연장 달리는 게 수당으로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빨간 날 다시고 만근을 했다 하면 그 연장 수당이 3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임금에서 35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렇죠 연장인 걸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 그렇게 임금이 깎인 거예요 저희는 근데 점주들한테 가가지고는 사장님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용역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단축하셔라 이렇게 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52시간이 안 넘어가고 그 연장 수당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 점주랑 기사가 협의해야 되는 체계가 되니까 연장도 못 달게 되는 거고 유령 근무는 계속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52시간을 맞추는 거고 점주는 용역비를 줄이는 거고요 기사들만 주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하라고 정부가 제도 개선을 몇 가지를 줬는데 그 결과 점주는 기본 임금에 더해서 더 많은 임금을 직접 주지는 못하고 회사에 빼앗기게 되었고 제빵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실상 임금이 줄었고 그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본사는 흑자를 무조건 늘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사가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사는 돈을 따블로 더 벌었어요 이쪽에 임금 갚았지 이쪽에 임금 더 받았지 네 본사 노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본급의 12% 인상에서 임금 인상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제 기준으로 따지면 15만 원을 더 주고 30만 원을 빼간 거예요 그렇죠 감소해요 그러네요 아 생산량이 같아서는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갖고서 문제 삼고 자꾸 연장 우리가 노조에서 연장 달아 달아 다는 게 맞아 못 달게 하는 게 불법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기사들에게 케이크를 시키지 않겠다 응? 그래서 공장에서 완제의 생크림 케이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업무 강도를 낮춰주겠다 네 그런데 그게 기사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라도 업무 강도가 낮아지면 좋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점주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케이크를 만들 때 자기 마진율을 생각해서 케이크를 조금만 더 크림을 조금만 덜 발라라 과일을 이만큼만 올려라 아니면 자기가 싸게 가서 과일을 떼어놓은가 이런 식으로 마진을 조절을 했었는데 생크림 케이크를 본사에서 완전히 받아버리면 그 마진도 다 회사로 가는 거죠 본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네요 그럼요 그럼요 돈으로 생각하니까 되게 많은 게 풀리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삭제해야 되겠네요 민주노총 노조를 싫어할 법하네요 정직하게 일했으면 잃어버릴 수 있던 그 많은 손해 또 손해거니와 사실 그 손해는 전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정직하게 기업하지 않으면 얻는 이득이 되게 크네요 네 알겠습니다 관성이 되게 느껴지네요 회사에서 이만큼 벌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야 니네 그런 식으로 돈 벌면 안 돼 법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거에 맞춰 그러면 회사에서는 BDA가 꾸려져가지고 저 법에 맞추면서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을 그대로 유지할 방법을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실무참고서 사실상 첫 시간으로써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사실 큰 노동쟁이는 단위노조에서 사업체에서 노조하면서 그렇게 인생 동안 많이 겪어볼 일은 아닙니다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럴 일들은 거의 못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한 번이 생겨서 만약에 뭐 서로 좋게 웃는 사진 찍으면서 타결했다 라고 하면 다 끝났느냐 그때부터가 아주 지난한 일상의 시작 인거다 라는 게 분명하고 왜냐하면 아니 전 그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회사도 노동자도 내가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죠 네 노동조합은 회사가 회사 편한 쪽으로만 가게 두지 않으려는 우리 편한 쪽으로도 좀 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게 노동조합이고 그러면 그 싸움은 줄다리기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거든요 네 그 와중에 한복판에 어디선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막을 가긴 갔거든요 네 첫째한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한 번 해봐가지고 아 지난번에 한 번 하셨죠? 한 번 했어요 짧게 했거든요 근데 왠지 막 그 다음에 또 하시면 막 1분만에 만들기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한 번 해보신 거는 그 다음에 되게 잘하시네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오난이 어마어마하게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 일이 사실 뭐 조합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시겠지만 네 네 제가 언제 또 그런 생각을 하냐 천막을 볼 때 저렇게 잘 만들면 추울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추워요 너무 추워요 많이 추워요? 요즘 많이 추웠죠? 네 지난주 한 주 동안 일요일에 정말 너무 지금 갑자기 기온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다행히 그래도 이 회사가 정말 전기까지 끊으면 진짜 나쁜 건데 전기는 안 끊었나 봐요 아 회사로부터 전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어떡해요 발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발전기 돌리는구나 네 신식이에요 많이 준비됐어요 요즘 발전기는 좀 냄새도 덜 나고 소리도 조용한가요? 아 그래도 소리는 나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사실은 지회장님이 설에 만났잖아요 설 당일에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참 설인데 천막 왜 안 거두셨어요? 안 빠지셨어요? 침탈할까 봐 설마? 침탈은 안 할 거예요 회사가 그럴 정도의 그건 없어요 그럴 정도의 그것은 뭡니까? 침탈해가지고 시끄러운 걸 더 싫어하는 거죠 아 그냥 두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쟤를 건드리지 마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왜 안 비우셨어요? 아 근데 그때 저희가 명절 원래는 본조에서도 화섬노조에서도 저희한테 명절 지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죠 명절에 왜 그러고 있냐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명절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기사님들 조합원님들 다 명절에 일을 하고 있어서 아 제빵사는 특히 네 저희는 명절이 생각보다 저희한테 크지 않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기사님들 중에서도 명절은 그래도 쉬어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일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언제 그걸 알았냐면 부모님 뵈러 가서 커피 사러 갈 때가 파리바게뜨 밖에 없었던 거예요 동네에 네 어? 여기 일하네? 네 제주도는 제사상에 차례상에 또 빵을 올린대요 난리 난다더라고요 아 전국의 제빵사분들은 다 푸군요 그때 그러면은 의도 대의상 당연히 설에는 일하는 날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노조도 같이 있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기보다 있는 게 맞다 네 마음이 슬프지 않다 네 이번 주 우리가 엄청 바쁘신 주간이죠? 예 그래요? 뭐 있는데? 발렌타인데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하 저도 입고 있었네요 아하 세상에 어제였구나 네 끝으로 우리가 참고서니까 바깥에서만 보던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면서 한 가지 더 향식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SPC 본사도 아니고 네이버 그린 팩토리 앞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네 그 연대 활동은 전임하시고 나서 처음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왜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어 근데 저희 저희 처음에 불법 파괴한 문제제기 하고 할 때도 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어느 회사들로부터 지금 감사 인사 좀 해주세요 다 기억도 안 나죠? 네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가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기억나는 대로 끌어다 보세요 정의당에서 엄청 많이 와주셨고 정의당 있고 이런 게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게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다 갖다 주셔가지고 식품 노조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봐드려야 되겠네 어디서 와주셨을까? 에버트 지회 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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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혜태 혜태 제과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리고 넥슨? 넥슨도 오셨고 네이버도 오셨고 네이버 스마일 게이트? 스마일 게이트도 오셨고 다음 카카오 네 다음 아 그분 아직 아 네 얼굴 익숙치 않구나 네 알았어요 오는 데 기억 못하실 수 없어 네 그리고 저기 안산 쪽에 이제 계시는 막 많은 회사 지회분들 오셔서 같이 천막 지어주시고 아 천막 도와주셨어요? 네 음 그럼 또 갚을 필요가 있죠 그럼요 갚아야죠 그죠 제가 지금 그린 팩토리 앞에 그 뭐냐 파리바게트 규탄하러 갔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 네이버 협상 결렬 때문에 가셨던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아 이런 연대 활동을 합니다 왜요? 힘이 모자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서 연대를 해보면 바깥이랑 연대하는 것도 좋구나 더 좋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기본 옵션이 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부디요 그럼 이렇게 여쭤봅시다 그 우리 회사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 라는 질문도 괜찮고요 만약에 나중에 질문 있으면 제가 지회장님이나 아는 분들 전화로 연결해서 물어볼게요 질문도 좋고요 우리 회사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 회사 노조 생긴 지 몇 년 됐는데 분쇄당하느라 장난 없다 네 중간관리자 심어놔가지고 우리 쪽에 절대로 가입 못하게 하고 막 이런다 이런 일 있으신 분들도 제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들을 가끔 할 생각입니다 네 그 러닝머신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준은 없습니다 네 딴 일도 바쁘고요 아 나 노동운동 안 해 안 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찌긋치긋해 네 그런 시니컬한 사람이 돌변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네 저희들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잊지 않고 SPC든 제보 많이 해주시는 다른 업체들도 가끔씩도 방송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조소장님도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응? 싶으시면 연락처 달라고 하세요 아 그건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영화노동자들 영화노동자들 만날 수 있었던 거 네 네 조회장님 그 천막에는 와이파이 잘 되나요? 와이파이 없어요? AT로 합니다 테더링 예 비용 깨끗이 지시겠네 아 예 벌써 몇 번 날라왔어요 문자가 지금 아 아 그렇죠 올해 이달 다 썼다고? 네네 이제 이제 느려질 거라고 아 느려질 거라고요 네 어떻게 거기 TV도 없는데 그거 느려지면 유튜버도 끊겨요 아 아 유튜브가 조금 조금 답답해져요 맞아 360p로 보는 수가 있어요 네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좀 답답해져요 아하 아 눈물이 나네요 여행자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도 챙겨야 되나 싶네 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만큼 너무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는 분야에도 되게 나쁜 게 많습니다 천막에는 네 아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아 저희가 네 저희가 천막을 쳐도 사실 회사가 약간 살짝 무대응이에요 그런 것 같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너네 관심 안 가죠? 하면 저희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저희가 단체 행동을 준비하긴 하는데 그 전에 계속 노래를 틀어놔요 시끄럽게 시끄럽게 하라고 노래를 틀어놔요 그런데 그럼 민원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합법적인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거라서 경찰에다가 민원 신고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경찰은 이 집회를 보호해야 될 의미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냥 민원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시간만 할게요 그러면 경찰도 가셔서 한 시간 있다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식으로밖에 민원 처리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건 죄송하지만 시끄러우시면 경찰 말고 SPC로 항의를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양재동 양재역에서 매봉역 3호선 넘어가는 길목에 SPC 본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거기 쪽에 은광역 들어가는 말쭉거리라고 예전에 부르던 곳이고요 예전에는 삼합집들이 많았던 곳인데요 그쪽은 실거 주민이 안쪽 골목에 들어가 있고 SPC 건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의 상업지구로 가려면 한 10m 20m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에 있으신 주민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민원을 넣고 싶으시면 SPC 본사에 전화해서 니들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났냐 대화 좀 해 이것들아 라고 진상을 떨어주시면 네 한국에 진상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 진상 안 떱니까? 좋겠습니다 경찰은 괴롭습니다 경찰은 괴롭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쪽 한 20m 들어가면 파출소 있는데요 되게 힘들어 보이십니다 얼굴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취객도 많아요 또 저 삼합먹은 날은 만취하거든 굉장히 냄새가 지독한 만취자가 네 그렇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임종림 제장은 또 살아있으면 또 만납시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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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너무 행사스러운 것 같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XSFM입니다 I D W K but not just any of that I'm not just any of that I'm not just any of that